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내 두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친구들을 날마다 괴롭혔어요 엄마를 못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나는 네 동네에서 제일 주먹이 있어 그런데 요새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다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싫어 예수가 싫어 저 교회를 이동해서 쫓아버릴 거야 너희들 예수 좋아 너희들 예수는 무엇을 받을 거야 대답해 봐 예수님이 좋아 싫어 예수님 무엇을 받을 거야 예수님 무엇을 받을 거야 애들이 교회에서 나온다 은이gano 월치렘터를 이용한 sost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 즐거워 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뻐하고 즐거워 하세 fear 정신 amb겁고 정말 과연 주의 날일세 주險 너무 더 고생기러 성함이 너는 어디 갔다 오는거야? 응? 어디 갔다 오는거야? 나 교회 갔다 와 나의 교회가 이랬라 하고 내가 교회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교회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는 교회가 이랬어 그런데 왜 교회가 이랬어? 왜 교회가 이랬어? 아?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교회가 이랬어 교회가 이랬어 두통아, 예수님 믿고 너도 구원받아. 그러면 너도 천국에 갈 수 있어? 웃긴다. 천국이 어디 있어? 없어. 어린이 여러분 천국 있죠? 아무런 나뉘받고 어르신도 저기? 없어. 차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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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너 자꾸 교회가 오면 나한테 매맞는다. 너 지금 저거야? 뭐 저거야? 그래도 나 교회 나갈꺼야. 할머니 뭐 저거지 않지? 에이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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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애들이 다 아주 나쁜 애들이 됐어. 오. 교회 선생님이다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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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다 니네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?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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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누구야? 아야. 누구야? 어. 차이나. 자인아 어디? 자인아 자인아 아아 왜 여기다 구덩이 팠어? 애들이 내 말을 안 듣잖아 자꾸 그러면 안 돼 너도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신우 난 비신우 신이 더 좋아요 난 시바 신이 더 좋아요 그렇게 그런 거 믿음 구원을 받지 못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싫어요 안 가요 네 마음속에 내 마귀가 가득 차 있구나 네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너의 마음속을 보여줄까 어떻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조선을 모아봐 고개 숙여 어휴 자 이쪽으로 앉아 우리 고개 숙여 야 너무 많이 쓰겠잖아 아 번역을 많이는 번역이 번역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아 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구루고만 믿라 나나나나나나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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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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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이것 네 날은 너의 맘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다 너는 날마다 남의 돈을 훔치고 그리고 남의 꼴 뺐지? 여러분들도 도둑질 잘하지요? 자이나 난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 맘벌사 두통이 맘벌사 두통이 맘벌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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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벌사 나의 욕심마귀가 있어 내 맘벌사 단보리사 이번엔 좀 보이시다 내 맘벌사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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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벌사 내 맘벌사 내 맘벌사 날마다 너는 친구들하고 싸우지? 여러분들도 싸움 잘하지요? 내 맘벌사 내 맘벌사 내 맘벌사 나 두통이 맘벌사 내 맘벌사 내 맘벌사 안돼 안돼 오 within 어우 어데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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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이 왜 아니 어데이 어데이 어누 아냐 아냐 이번엔 좋은것이 있을꺼야 봄 ans 유 어 이게 뭐야 여기 시커먼게 있네 오우! 저기! 저기! 나는 우상승배하게 하는 마귀다 넌 날마다 소에게 절을 하고 뱀에게 절을 하지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지 고목나무에게 절을 하지 여러분들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무래도 나는 바보하려면 물티로 절을 하지 보이나! 난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 맘속에 들어갈 거지 두통이 맘속에 들어갈 거지 아 무서워 아니 아니 이번엔 좀 더 씻을 거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이게 뭐지? 유키호야 유키호 유키호야 유키호 나는 너의 맘속에 살고 있는 사탄이다 너의 맘속에 살고 있는 사탄이다 여러분들도 내가 좋지 응 안 좋아? 만 뻔하나? 야! 에이 에이 난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 맘속에 들어 두통이 맘속에 들어 두통이 맘속에 들어 한번 눈치로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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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방쪽에 들어갈것이다 너무 잠을 좀 만지돋아 예수님 잘 못했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교회 나갈거에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잘 못했어요 예수님 잘 못했어요 그렇지 교통아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? 방금은 이리와 상승에 내 마음의 다녀를 보자 것들은 이리와 상승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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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시기를 바라요 nis는 여기 어머니가 Ankara가 돼 머리에 가시관이 있어요 입은 그 주문명이나 내고 customers 예수님은 그 주님과erem의 능력을 바라요? 예수님은 아프죠? 예수님은 그 주님의 사랑을 맞ία요? 너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두통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제 모든 마귀를 쫓아낼 능력을 주겠노라 따라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잘했어 잘했어 이래서 되는 한 거야 그러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야 Emily引述을 죽었다 너희들도 따라 해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불러가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마귀한테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 빌어 버려줘 마귀를 쫓아 버리게 지도 해야겠다 마귀를 쫓아 버리게 다 한 번 해봐 예수님 싸움하는 마귀를 쫓아 버려주세요 예수님은 그 나랑을 쫓아 버려줘요 안돼 안돼 왜 이렇게 도왔지 예수님은 내 마귀를 쫓아 버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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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, 욕심마귀를 쫓아버려주세요. 예수님, 롱고 사이탄라 보니니 칼리디노스. 안돼! 안돼!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, 마귀를 물리쳐주세요. 예수님, 사이탄라 보니니 칼리디노스. 안돼! 이 우상 숭배하는 마귀를 물리쳐주세요. 롱고 사이탄라 보니니 칼리디노스. 안돼! 오디노, 오디노. 왜 이러면 하노니, 마귀를 물리쳐주세요. 예수님, 사이탄라 보니니 칼리디노스. 아 narr 사이탄라 보니니 칼리디노스. 호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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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이름으로 배고리기 사탈아 불러가라 예수께서 낳아 세탄 또 늦게 되자 박수 빨리 빨리 사탈 세탄 가요 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우상승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올 거죠 다같이 박수 빨리 빨리 네 우리 두통이는 그때부터 교회를 달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아맨 아맨 지구의 어린아이브